광주광역시 동구충장로 과거 호남지역 최대 상권으로 불렸던 거리 일대가 상가 곳곳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호남지역 상권을 대표해온 광주동구충장로 상권이 오랜 경기 침체 여파로 무너지고 있고 도심 공동화로 곳곳이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상주 인구까지 꾸준히 줄어들면서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른바 알짜 점포가 몰려있던 핵심 상권까지 유동인구 감소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4분기 충장로 금남로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8%로 전국 평균 13.5%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중대형 상가는 3층 이상 규모 또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약 100평을 초과한 상가를 의미합니다. 유명 브랜드의 매장마저 충장로를 빠져나가는 추세입니다.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2011년 문을 열었던 광주 충장로 점을 2022년 철수했습니다. 충장로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의 다른 주요 상권 역시 공실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 현재 주요 광주 상권 10곳의 공실률은 17.6%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충장로와 함께 광주 대표 상권 중 하나인 전남대학교 상권은 2015년에서 2019년 6.9%에서 17.1% 사이에서 지난해 48.7%까지 뛰어올라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라는 곳은 정근대 국가였던 조선주자 성리학 나라 같이 초대형 개발 발전 등 이런 말들을 싫어하는 것 같으며 정근대 사회를 지향하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쇼핑부터 문화,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형 복합 쇼핑몰은 부산에 3곳, 대전 2곳, 대구는 1곳이 운영 중이고 추가로 대구에 2곳이 건설 중이고 울산 역시 1곳이 오픈 예정입니다. 반면 광주에는 단 1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고형태 대형 할인마트 역시 부산에는 4곳, 대구 3곳, 대전 2곳 등이 있지만 광주에는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1곳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5성급 특급 호텔도 마찬가지 부산과 울산 지역에는 총 12곳이 있고 대구에만 2곳이 있지만 광주는 전무합니다. 과거 2015년 복합 쇼핑몰 구상했으며 광주 신세계는 광주 신세계 백화점 옆 이마트 터와 인근 지역 포함하여 지하 7층, 지상 21층 규모의 특급 호텔과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신세계가 지역 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투자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특급 호텔 및 복합시설 건립 안에서 특급 호텔 면적은 7.9%에 불과했고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 판매 시설이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인근 금오월드 상인들은 신세계 계획은 사실상 축구장 48개 규모의 초대형 쇼핑몰을 짓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가 시에 제출한 건립 계획안에 사유지인 도로가 포함돼 특혜 의혹도 제기됐지만 신세계에서는 금오월드 상가 쪽 사업토로 편입된 도로를 대체할 신규 도로를 건설해 시에 기부 체납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 복합 쇼핑몰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마트와 나대지 필지가 합해지면 결국 신세계와 매입한 나대지 땅값이 상승한다 이것이 특혜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했습니다. 초대형 쇼핑몰이 생기고 주변이 좋아지고 광주 시민들이 편리성 혜택이 많아지는 게 땅값 상승보다 더 싫었나 봅니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그 당시 새 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골목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시의 투자 협약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문재인도 2017년 복합 쇼핑몰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빼앗고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킨다라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18년간 개발을 표류했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의 신세계 프라퍼티가 2030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개장을 목표로 어등산 관광단지 유원지 부지 개발사업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될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지역 상권 초토화시킨다고 제2의 입점 저지 시민단체가 또다시 시끄럽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정책 기조로 내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지정한 원칙 삭제, 영업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 소출구 관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1곳이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앞서 경기 김포와 안양, 대구와 충북, 청주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관련 5개 구청과 협의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대해 변동 없이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올랐지만 광주시는 대형마트를 절대 악으로 취급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편향된 사고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현재 전라도 광주시와 광주시민 여러분, 지금처럼 초대형 쇼핑몰 반대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성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광주 소상공인들을 위해 재래시장만 영원히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